오늘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진도 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. 또 비슷한 시각에 도매야 현 북쪽 바다에서 규모 7.4의 지진이 감지되기도 했는데요. 이에 따라 일본 니가타 현과 이시카와 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.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.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어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. 관련 소식은 추가되는 대로 정리해서 긴급하게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